아랍에미리트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와 아랍에미리트 간의 특사 논란으로 잡음이 있었지만 두 나라 사이가 조금 더 훼손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양국이 특별한 동반자 관계가 되길 제안했고, 아랍에미리트 왕세제는 대통령이 원하는 그 이상으로 발전하길 희망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다경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5일, 문재인 대통령과 모하미드 빈자이드 알 나흐안 아랍에미리트 왕세제의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임종석 비서실장 특사 파견과 관련해 잡음이 있었으나 두 나라 사이가 조금 더 훼손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 말은 지난해 12월 임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특사 방문 이후 군사 양해각서 체결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던 것을 말합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관계를 특별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중동 국가로서는 처음이라며 양국 관계가 기존 관계를 뛰어넘어 다방면으로 확대되는데 왕세제와 함께 길을 열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모하메드 왕세제는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또 그 이상으로 양자 관계가 발전하길 희망한다며 관계가 격상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모하메드 왕세제는 또 기존의 국방과 원전 분야뿐만 아니라 전면적인 교류와 협력을 넓히자고 제안하고 본인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방 방산 문제와 관련해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같이 개발을 하고 생산을 해서 제3국으로 진출하는 방법까지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의 차원에서 큰 틀의 갈등은 일단 해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적인 협의 사항들은 앞으로 신설될 외교안보 2 플러스 2 차관급 협의체에서 진행될 전망입니다. 국방뉴스 이다경입니다. 국방뉴스